저희의 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호피요. 호피? 오 됐다. 나이스. 1등이 1번 가자고 2등이 2번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까요? 귀엽다. 오 진짜 대박이다. 다음으로 성훈이 형은 과연 뭐가 나왔을지. 가봅시다. 오케이. 네 그럼 갈 거 갑시다. 하나 둘 셋. 오케이 가자. 그럼 선우 형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아 저요? 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호피가 잘 어울리기가 힘들거든요. 역시 힘드네요. 왜요? 아 저거 제목이죠? 아 맞네. 아 오케이 오케이. 나이까지 바뀌는 거 어때요? 이거 잊고 있는 동안은? 안녕 나는 엔하이프 대 맏형 공일즈, 01년생 이희승이야. 오늘 이제 리더 말 잘 들어 얘들아 알겠지? 내가 리더인데 내가. 그러니까 리더 말을 잘 들어 알겠지? 아 그러네. 잘 안 넘어가. 이렇게 납작한 게 유리하거든요. 응. 이거 뭔지 아시죠? 너무 재밌어요. 이게 꿀팁? 뭔가 이런 게 의외로 셀 것 같은데? 너무 셀 것 같은데? 한번 해봐야겠다. 뭐야 쎈데? 너무 쪄구만데? 셀 줄 알고 만들었는데. 뭐야 너무 쉬운데요? 성훈이 형 잘 할 것 같은데? 안 돼. 도전 안 했어 도전 안 했어. 오케이. 진짜만요. 만 원. 뱅하이프. 뱅하이프. 뭐 좀 잘 안 돼요? 뱅하이프. 뱅. 진. 헨. 망고. 아니 저를 어떻게 해요? 몇 분 남았나요? 3분. 진짜 이제 집중합시다. ה